도토리를 왜 갑자기... This nickname, this nickname means he's selling a coin. 오, 여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클라우디오 기가 막히게 좋아하자는데. 1, 2, 2, 빵, 빵. 오오오오. 오우쉣. 뚱, 빵, 오예. 띵, 아이쉬. X는 다람쥐를 불어라. 이거 알면 아재 아니에요? 아, 엄청 어렵다 했는데. 오, 나이스 퍼내식. 오우쉣, 꽤 길어. 스텝! 1, 1,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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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멋있었었는데. 아! 안 닿았어요. 아! 풀었! 써요. 풀었어요. 진짜로. 우우. 후! 으이 씨, 조임낮 작아. 빠빠! 뿜뿜, 빠빠! 뭣, 빠빠! 뭐 얘기하는 거야? 채팅이 갑자기 엄청 많은데. 실전 기원초 파 파! 오EL 위에 기온트 정도는 클립을 안 따도 돼요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농담 아니고 하루에 카즈하면 최소 4번이상 쓸걸요? 오 나이스 퍼니쉬 오우 쉽졌다 오우 쉽지 오케잇 아 보고 맞.. 보고 맞았어요 거의 외국 방송이랑 비슷하죠 에이 빼고 에이 실전 잘 씁니다 저는 오우 펭 따라가네 촉붕 빡 빡 빡 베이브 에이블 빡 오우 흐앗 오우 오우 땅솜 오케잇 오우쉽 야야 아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주 와주세요 자주 자주 와주세요 자주 기온초 졸래잘씀 리얼 솔직히 잘씀 오우 야 근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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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럭키 실킬로 해 빨리 썼는데 오오오오오오 아 여기 라이차스 안나가네 쓰읍 3개월이 아닌가? 3개월을 한 번에 해야 생기나?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이게 등록되어있는데 뭐 때문에 생기는건지 몰라요 하단 아 조풍에서 이겼네 아 왜 이거 안나가냐 아무튼 잘쓴 보호막기 포, 쓰리, 나라빵 아이 나라빵 아 까비 5개월? 뭐가 5개월이야? 5개월 아니에요 어 팔로워 땡큐 갑자기 팔로워가 밀렀네 땡 오케이 그거 5개월이에요? 그거 왜 5개월이야? 아닌데? 도폐강 망 아닌데? 그거 5개월 아니에요 누적으로 지금 지금 된거 아닌가? 어? 아닌데? 어? 아이씨 그래요? 아이씨 내가 체크해볼게요 팔로워 땡큐 갑자기 팔로워 막 들어오네 팔로워 땡큐 땡큐 아 아 일렉틱 까지야 다 That's everything 4단, 망함 아 왜이렇게 길어 한달에 만원짜리? 아... 아 제가 체크해볼게요 3개월짜리 그거 없나? 매달만 바뀌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장사를 하려는게 아니라 하단 오오 아 내 짤비 어디갔어? 왜 초품만 쓰세요 초품만 써야 재미있기 때문이죠 25,000원? 다가가 다가가 아 왜 나이딱잖아 아 망함 뚜 뚜 뚜 뚜 페 떼 오우 오우씨 망함 패드! 패드! 오우 오우씨 망아 오우쉣 Who is, who is hentai? No no, I'm not hentai 얘네들 개야, 개야 제발 변태로 부르고 가네 It's weird because I I said I said there's no more gay talk in my chat room And now you guys are talking about hentai It's okay, it's okay Hentai is better than gay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구나 와 죽였다 잽하고 이제 컷킥하면은 맞고 무적 소풍 해본다 아이씨 아이씨 개자라한데 아이씨 호모포비아 What is 호모포비아? 호모포비아가 뭐예요? 호비아는 약간 뭐 공포증 같은 거 아닌가? 호모포비아가 뭐예요? 왜 맞아? 저거 어? 아, 호모포비아가 뭐지 걸렸어 아 빡 빡 아, 왜 안 깨지냐 아 왜 안 깨지냐, 진짜 아 왜 안 깨지냐고 아 왜 안 깨지냐고 저거 아, 저거 안 깨지냐, 저거 망함 와, 지렀다 빡빡 아쌰 앗 미친 초풍이 안 나갔어 미친 초풍이 안 나갔어 아 스텝 아, 병모고 땡 할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resh 돈 돈 릴렉스 릴렉스 카운당 카운당 이 분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돼 지금 어 지금 얘네들 지금 어 완전 난리났다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되게 잘한다 아 초콤 잽 초풍 아잇 커킥 커킥 13프레임 아이씨 커킥 무적투하려다가 망했어 호오 나이스 레이스 레벨 알나 레즈비언 토픽 인스텔 아이 쉣 왜? 섹슈얼 토픽 아이 망했다 어씨 안투하네 야 이 변태들아 헤이 유가이즈 헨타이 유가이즈 헨타이 아 이거 초풍이야 빵빵 에 대시초풍 대시초풍 탭 오우씨 망함 카카오톡 하나야겠다 오 띠이 오케이 빵 아이 유가이즈 파워브레이트 망함 탭 탭 아이 망함 이씨 안 돼 아이씨 뭐야 피할라고 한거 아닌데 저 상황에선 카카온 피하면 소매같은데 오우 please please no gay topic please no gay no gay no hentai no power to no lezbiyan plz it's not bullying I'm not bullying 왕따를 시켰네 오케이밍빵 야야 야 채 뷰어에서의 블링이 쓴다니깐요 말했죠 뒤엔솜 아깝다 예스 필라이프 망고 흐흐 아 뭐야 이거 빙빙빙빙빙 오케이 주민 레이셜 토픽 노 레이시즘 플리즈 아 이슈가 B 앗 마감 어 초풍 맑고 없는거 같은데 풍신 쎄요 풍신 느리잖아요 느리지만 안전한 기술 진짜 없나? 아 굉장히 겹다 노! 노 파인애플 온 피차 노! 오우씨 망했다 아 노 파인애플 피차 없어여 피차 없어여 피차 없어여 피차 없어여 그냥 치즈, 토마이토 소스 그리고 일반적인 재료들 올리브 그냥 일반 재료들 그냥 일반적인 재료들 소스와 피자, 토마이토 소스 케밥을 먹어봤어요? 아, 페퍼런이 피자 제가 페퍼런이 피자 좋아해요 마르게리타 예, 이탈리에서 하루에 1 피자 먹었어요 하루에 피자 운동이었어요 피자 운동이었어요 에그 플랜트 에그 플랜트 에그 플랜트 에그 플랜트 뒷게ิ브 소순 마요 세요? 쟤 지금은 영어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먹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요 아 커택 쓰셨어 인스톨링 월츠 오프 이스턴 월츠 오프 이스턴 예아 코리안 랩? 참? 이게 참? 약간의 캐치? 미트? 간식? 간식 오오 링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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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 와우 대박 아 갑자기 기원자 안 나가 다음은 다운로드에서 랍파워드가 완벽한 엘리크리스틱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음식을 생각하는거죠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자에 대해서 생각하는거죠 이 게임에 관찰할 수 없는거죠 아이 배고파 저 새끼들 왜 삐지 얘기하는거야 아씨 빼빼촌 오케이 일찍 하세요 살 빼고 팡영찾기요 빡빡 오케이 대박 김춘 살로 띵큐 와 어디서 맞는거야 어새 그때 또 돼지인데 허 허 허 א 오이씨에 미쳤다 나이스 족발인데 제가 근데 특이한 건 제가 족발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족발이 별로 안 좋아 오케이디렸죠 보쌈이 차라리 더 맛있어요 막 족발이 땡긴다는 생각 내생에서 한적없어요 어?모들이야? 하단 아이씨 아 뭐야 이거 초풍 안나감 갑자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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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주님도 영어 잘하시네요 정말 아씨 망하네 왜냐면 제가 영어를 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이런 스트리머 없거든요 한국사람 야우 진짜 답다님은 방송을 안하잖아요 하고 저는 소통을 더 해줘서 솔직히 외국애들이 더 좋아할군요 띵 안 나가네 아이씨 안하시던데요 뭐 계정을 탈퇴했는지 뭐 JDCR 검색해봐요 아이디 없어요 Hey, do you guys know that? I think 아... JDCR 아... Did you see that? You don't need to be notified of Twitch account Because when you search JDCR It says there is no more contents available 오 아 봐봐 오 뭐야 어디서 맞는거야 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잇츠 딜리티드 오우쉐 오오 양발 그렇지 방 또 얼마전에 알았어요 오케이 원 투 포 쓰리 빵빵 오케이 예 예 예 근데 히 딜리티드 트위치 아카운트 예 이거 저도 잘 못썼는데 하다보니까 나가더라구요 어느순간부터 어느순간부터 뭐지 어느순간부터 5연승했네 도쿠 도쿄 모래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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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도쿄 가요 도쿄 가요 그래도 비행기 샀으니까 500달러로 잡아놨어요 까비 스택 키보드는 역시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오죠 스택 아 카자 잽 좀 글 짧아 아 잭도 좋고 아씨 안패졌네 비상킥 오씨 어떻게 나왔지 아 죽네 까비 아 그건 좀 어렵겠다 오케이 오 왜이렇게 길어 오 이분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진듯 왜냐면은 딜캐 잘했는데 갑자기 딜캐를 못해 봐봐 안 맞잖아 어우 다시 잘하시네 오 와 안 보여 아쉽게 안 보여 그건 좀 어려울듯 13이에요? 자꾸 맞네 곰도 괜찮고 곰도 괜찮고 오케이 범프 4 3 빵빵 웨이브웨이브 물어도 그렇지 어? 아 왜 안 잡지 아 바보 죽나 이거? 아 죽겠다 띵 에헤이 수고 왔습니다 가시게요 영어 잘하시던데 자주 와주세요 이 친구들이랑 놀면 좀 재밌어요 흐흫 좀 벤페 같긴 한데 제가 어 안가요? 수고했다길래 왜 왜 이렇게 길어 백 백 아이씨 아이씨 초풍이었으면 나갔네 어? 와바와바 겨우 맞았다 샤인은 리비어드인데 제가 이거하고 잘거라서 팍 팍 팍 지금 taken the ball 오오오오오오어 什么 샤인더 좋죠 스상름 구린 캔은 아닙니다 아 저 언뜰 못맡겠어 피하고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가끔 구리단사람이 있어 빵빵빵 오케이 안되겠어요 아우 카즈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먼저 때리기 쫙 들어가고 오케이 원 원 투 오케이 스틱 아 풍 카즈아 태세 바뀌었나보네 13으로 잠시만 끝 끝 끝 끝 끝 1-1-2 아우 쫄았다 아우 피곤해 하단은 뭐 좀 잘 긁고 슬라이딩 잘 쓰면은 괜찮은데 아 저 안 펴져 와 씨 나락이 왜이렇게 느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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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오케이 토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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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잘못을 알았죠? 띵 아우 아우 어깨 쉽겠다 오우쉣 하단기가 좀 쎄면은 게임하기가 편하긴 한데 어 샤인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캐릭은 맞아요 좋아요? 또 막 그렇게 구린 캐릭도 아니에요 또 사기 캐릭도 아니고 막 가끔 로아이 형이 대회에서 막 샤인 잘하면은 막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형도 되게 노력해서 이긴건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대회에서 이기면 좋은 캐릭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이 있었던거에요 헬로우 오우 빵빵 와이 오예 오 킹재 오케 왓츠앱 맨 헬로우 오우 마무리는 기온초 오케 피니쉬 피니쉬 빵 나이스 오이 박기 피니쉬 오이 오이 네